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불가스틸 5차전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오케이 제대로 해줄 것 같다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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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잠깐 기다려주고 오케이 리 리 리 리 아 나 왜이렇게 아 기참해 안되겠어 안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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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 텔포를 쓰겠다 아 괜찮네 아 저 지능형이야 아 . .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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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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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와 언제 오냐 아 왔구나 오래 걸리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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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고손돌 엄청 타네 와 대단하다 대단해 오케이 고손돌 무한 소비로 가자 어 다음 노래 다음 노래 아 이게 좋겠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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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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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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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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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nucleus 윽 릴리 빨리 빨리 오케이 아, 아 신받아와야지 요기 지루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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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어, 와 아르카나 지옥 탐색이다 오케이, 일로 이번에 오케이 어, 어, 여기 괜찮다 오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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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어, 진짜 림리 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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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네. 오케이. 리셋, 리셋. 아, 여기 사냥하고 있지.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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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 오케이. 오, 잼스톤 먹어줘. 먹어줘, 잼스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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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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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 아, 노래 하나 바꿔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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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출발점이니까 다시. 아, 미안합니다. 여기서 괜히 저분이 고통받는구나. 아, 어디야. 아, 어디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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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바닷속으로 먼저 들어왔다. 어깨 네 곳에서 헷갈리게 만들어 아 여기 사람있네 잠깐 대기해야되겠다 어? 아니 요기서? 싸움구경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어 야 여기서 못건디 내 다른데서 하면서 흐흐흐흐흐흐 오케이 예예예 오케이 대기해 여기로 오겠지 뭐 또 이제 하하하하 이것도 괜찮네 아 근데 좀 빨리 좀 들어오면 안되나? 아니 왜 들어가는거 봤으면서 이렇게 안와 오케이 오케이 옆으로 한번 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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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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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다섯관리 메인선영서에 오케이 오케이 안 들어가고 하하하하 오케이 옆으로 한번 빠지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다섯관리 사냥 한번 하고 오케이 왼쪽으로 빠져주고 아아 다 심한번 받아오고 오케이 바로 옆으로 빠져주고 오케이 가는척하고 옆에 사냥해주고 다시 들어가고 아 한번 빠져주고 빨리빨리 빨리 와라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케이 바로 빠져주고 그럼 다시 고선돌로 오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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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빠져주고 아 여기서 사냥하냐 하필 오케 한 번 더 리셋시키고 오케이 한 번 더 리셋시키고 다섯걸래로 다시 들어가고 다섯걸래로 다시 들어가고 다섯걸래로 다시 들어가고 오케이 다시한번 빠져주고 오케이 잠시 대기해주고 흐흐흐흐흐흐 엇! 아! 아! 아 왜 안오냐 아 여기 안 나오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 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가고 오케이 다시 다섯 갈래 동굴 3번 사냥해 주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오케이. 다시 5관리 동굴 한번 사냥하고... 다시 5관리 동굴 한번 사냥하고... 오케이. 다시 5관리 동굴 한번 사냥하고... 내려가겠지? 안 내려가는 거... 그럼 옆으로 한번 빠져주고... 다시 5관리 동굴 한번 사냥해주고... 오케이. 옆으로 한번 빠져주고... 아... 이렇게 늦게 왔어... 빠지는 척하고 다시 들어가고... 오케이... 오케이... 사냥하는 척하면서... 다시 5관리 동굴 사냥하고... 다시 5관리 동굴 한번 사냥하고... 오케이... 오케이... 다시 5관리 동굴 사냥해주고... 오케이... 옆으로 한번 빠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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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5관리 동굴 한번 사냥하고...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주고... 오케이... 다시 5관리 동굴 사냥하고... 옆으로 빠져주고... 옆으로 빠져주고... 잠옵처리 한번 해주고... 아... 아... 노래 켜야되던데... 오케이... 음악 하나 틀어주고... 아... 왜 안와... 그럼 일단 사냥해주고 안오면은... 오케이... 빠졌으니까 5관리 동굴 한번 사냥... 어... 잼 세터... 뭐가 죽어... 스읍... 핸스톤 먹어주고... 오케이... 옆으로 빠져주고... 아... 경험치 1프로 올렸어... 오케이... 5관리 동굴 한번 사냥해주고... 아... 심바두로 가서... 사라진척 한번 해주고... 아... 그럼... 다시 들어오겠지... 오케이... 기다려주고... 다시 들어가서 5관리 사냥하고... 어어... 저기 사기밀비네... 스읍... 아... 여기... 5관리 동굴 실패하겠는데... 그러면은... 이쪽으로 거꾸로 가고... 오케이... 다시 리셋하고... 광역기로 한번 상대해주고... 빠르... 아... 아... 이거 아닌데... 아... 실패했다... 그래... 반반파밍하자... 난 여기서 해야되겠다... 오케이... 왔을 때... 빠르게 5관리 동굴 사냥하러 가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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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로... 어... 호잼 또 먹어주고... 옆으로 갔을 때... 바로 나는 일로 빠져주고... 오케이... 여기서 잠시 사냥하고... 오케이... 그럼 다시 왔으면 다시 바로 빠져주고... 간만 보고... 옆으로 다시 빠져주고... 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기다려주고... 오오오오... 다섯 갈래 동굴 한 번 또 사냥해 주고 오케이 옆으로 한 번 빠져주고 아 왜 안 들어오냐 또 아 오케이 잼스턴 또 하나 먹어주고 오케이 안 들어와서 잼스턴 하나 챙겨주고 오케이 위로 올라갔으면 옆으로 빠져주고 다섯 갈래 동굴 사냥해 주고 옆으로 빠져주고 왔으면 또 다시 옆에서 다섯 갈래 동굴 사냥해 주고 오케이 한 번 빠져주고 광역기로 경험치 한 번 먹어주고 맞상대 해주는 척 하면서 바로 다섯 갈래 동굴 사냥해 주고 오케이 왔으면 옆으로 빠져주고 빨리 빨리 오케이 바로 빠져주고 가는 척 하면서 다 바치 들어가주고 빠지면 다시 다섯 갈래 동굴 사냥하러 가고 은홀 어빌레이트 자유해 은홀 어빌레이트 자유해 오케이 빠지면 바로 들어가주고 오케이 다시 들어가서 다섯 갈래 동굴 사냥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바로 옆으로 가서 사냥하고 다섯 갈래 동굴 사냥하고 어 어 뭐하는 거야 왜 서로 왔다갔다 해 다시 들어가 오케이 다시 나가주고 오케이 옆으로 한 번 빠져주고 빨리 빨리 오케이 옆으로 한 번 빠져주고 어 어 어이 금단의 우역인데 어 어 금단의 우역에서 기다려야겠군 오케이 빠져주고 옆으로 빠져주고 들어오면 바로 빠져줘서 들어갔을 때 다시 옆으로 빠져주고 오케이 다섯 갈래 동굴 한 번 더 사냥해주고요 옆으로 가던 척하면서 왼쪽으로 한 번 가주고 잠시 사냥하고 다시 다섯 갈래 동굴 사냥하고 들어가는 척하면서 어어 야 이번에 대단하군 안 통했군 광역기로 승부서 한 번 내주고 어 안 올라가? 넌 안 나가? 흐흐흐흑흐흑흐흐 흐흐흑흐흐 올라와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나도 안 나가? 어 그렇지 그렇지 그치 안 나간다고 아 아 노래 노래 음악 음악 다음 음악은 오케이 아 음악 소리 너무 큰데 요기 괜찮다 차라리 아 언제 오나 그렇지 그렇지 어 요기서만 왔다갔다 하겠다 그럼 나도 요기서만 왔다갔다 해 방역기 갈겨줘 오케이 바로 빠져주고 룸 까주고 어 어 나도 피살기 하나 사자 안되겠다 와 다음 피살기 준비해야겠구만 오케이 오케이 컵단풀 동안 사냥해 주고 안나가 주고 아 어 어 여기 왜 사람이 있냐 아 여기 한번 보세요 왜 나가냐 여긴 사냥하나 아 여긴 하네 야 총벌은 안하면서 여긴 치겠다 야 아이씨 그런게 있긴 있나 봐봐 어깨 2라운드 준비해 다음 앱으로 간다 어깨 한번 구손들 빼주고 어 어 아 2차전 준비하겠는데 아 강력하네요 잘 따라오네 오케이 아 아 2차전 준비한다 강력하네 와 2차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네 와 2차전 준비합니다 강력하네 와 2차전 가야되겠다 와 강력하네 와 2차전 가야되겠다 와 강력하네 어어 아 여기도 사람 있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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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어 와 스틸 다운 하시는 거 어 어 어 오 흐 흐 흐 흐 흐 흐흐흐 어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아 노래 이거 지워야되는구나 엇 오케 룰미너스 2차전이다 강력하네 강력해 1차전 통과했어 아 별풍선 2개 고맙습니다 아 네 어 아 걸렸다 멈춰 아 어 잠깐만 똑같이 사 어깨 나도 깨서 어깨 좋았어 사냥을 하겠지 어깨 똑같이 걸어줘 그러면은 다시 가 똑같이 걸려주고 도망간다 강력하네 강력하네 아 아 아 아 아 썩굿 맞나?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아! 아 사람 있잖아 대기해 여기서 어우 잼스터너 하나 또 먹어주고 야 그래도 한 시간에 다섯 갬 먹은 것 같은데? 잼스터너 어우 속 아프다 어우 빠르네 아후 뭐야 오케이 똑같이 한번 걸어주고 아우 아 아 요렇게 지나가면 안되는데 그지? 한번 더 어우 어후 아 어 또 있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잡고 있는거야 어 오케이 오면 신 받으러 갈 준비하고 어우 개빨리 오네 하하 아니 왜 이렇게 빠른거야 1차에 있는거 어떻게 알았지 뭐지 빠르네 아 아 다음 노래 다음 노래 다음 노래 다음 노래가 필요한데?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가자 어우 잼스터너 또 먹어주고 오오오오 내 사냥터를 보고 따라오겠지 그럼 또 옆으로 한번 가자 어 왜 노래 안나오냐 근데? 오케이 이 맵에서 날 열심히 찾겠지? 그럼 또 옆맵으로 한번 가고 어어 빨랐다 야 아 아 아 뭐야 위험하다 아 이거 아니다 위험하다 오케이 공격스킬 쓸때까지 사냥해 바로 걷담 준비해 바로 걷담 준비해 아 빨리 빨리 오케이 고손들 써야될거 같은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케이 썼어 놓쳤음 써야지 오케이 터닝포인트 한번 주고 어 어 못찾으면 안되던데 오케이 BY 아 나 뭐하냐 자꾸 여기 네 혼자 그러니까 좀 한번더 한번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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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를 찾아야되겠구만 또 4뒤선단이군 오케이 어 일부 잡아주자 오케이 오케이 잠시 기다려주고 아아 노래 노래 어허허 어허허허 아 왜 안오냐 아 노래야 나 틀어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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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음 오케이 전체 대기하고 어허허허허허 오케이 교차차 왔고 오늘 여기 딜 되면 좋겠다 버닝이 높아가지고 채널 옮기면 버닝 있을텐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 잔Im 오 주üt т behaviour 여기 대기 다 죽고 어휴 채널보다 사람이 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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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을때 지난거같은데? 찾을때 지난거같은데? 찾을때 지난거같은데? 아 맞구나 좀 오래거리였어 오케 10만번 받아오고 걸어주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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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손들 한번 빼주고 준비해 어어 오케 바르셔들 바꿔주고 어 이 사람 왜 죽었냐? 공반에 죽었네 아 저 꿀잼 장면을 지켜봤고 아 내 고탐 음 아이씨 채널 내가 존나 이상하게 돌리나 뭐야 어디갔어 어 어 오케 리셋 어어 노래노래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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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시간 좀 지났나? 와아 풀 도핑하면은 30분에 한 분당 4-5곡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풀 도핑 기본적인 것 여기에 두 배 하나만 추가하면은 이번엔 오래 걸린다? 그치?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0채널인데 오래 걸렸어? 왜 오래 걸렸을까? 아 거래? 여기 일로 가보자 아 아 쿨타임이네 한번 보자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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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rement 쓰읍 어우 아 오늘 코디 바꿨습니다 됐어 어허 이번엔 왜 오래 걸렸어 몇 천데? 22채? 10채에서 22채 같지? 소요기간이 되게 길었단 말이지 오케이 한 번 더 실험 들어간다 소요기간이 그래도 소요기간이 끌어져 소요기간이 바로 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군 차단 걸어놔 오케이 아 이제 왔군 감아쓰 어떻게 하는지 감아쓰 아직 얼어 죽은거 아 이거 아니잖아 두명이 좋아한다 20세는 또 오래 걸려 아 그래? 아 영상 하나도 만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조력자 개맞네 와 한 세명 되는데 어 무섭구만 세명이서 세명이서 3분의 1씩 만나보네 오케이 아 틀릴 것 같다 어 맞았다 아 어 오케이 에이 아 아 아 다 걸어 아 아 생각해보니까 바보 아니야 계속 말 차단해 오케이 모든걸 다 막는다 아 아 아 다음 노래 아 아 다음 노래 필요한데 아 아 아 아 잠시 쉬어가고 다음차 이어가 아